국제탐정협회 태평양적 아시아지회 대한민국 사무소장 지우라고 합니다 사람도 찾아주나요? 1억 들이죠 그 여자 이름이 진이 맞지? 부자던데? 사랑 끊었다니까? 난 내 모든 걸 다 줬는데 오빠 왜 그래요? 내 입에 네 입 대지마 하지마 왜 이러세요? 입장 곤란하게 미안합니다 고객님도 내 마음과 같다고 생각을 해서 계획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왜 이렇게 안 먹어 내가 안 될게 왜 이렇게 얘기하는 9시 말하는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왜 이렇게 안 돼? 왜 이렇게 안 나갈까? 누구한테 안 될까? 내가 안 될까? 내가 안 kitschy 내 마음이 다 물을 내줘서 내가 안 될까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